강동경기닷교병원 H-LOG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무서운 짤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이런 짤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짤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장내과 김양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이런 짤 인터넷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속실에서 저희가 자주 보던 니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이런 걸 쓰시나요? 그쵸 실제로 쓰는 바늘이긴 한데 진짜 크죠 그쵸 일반적으로 쓰는 주사 바늘하고 보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고만한 혈액투석은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투석을 받는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성 콩팍증이 1위로 되어 있고요 2위는 고혈압성 그리고 3위는 사고체 신장염이라고 해서 신장에 있는 염증 반응이 생겨서 나빠지는 그 세 가지가 제일 많아서 어떤 원인 질환에 의해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시면 이런 바늘에 찔리게 됩니다 얼마만에 한 번씩 보통 받나요? 혈액투석은 주 3회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체구가 작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본인의 신장 기능에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주 2회를 받기도 합니다 한 번 받을 때 4시간 받죠 오래 받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굵어야 돼요 그래야 피가 안 굳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확실히 크긴 커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주사 바늘을 어디에 꽂나요? 가장 흔한 거는 비우성팔 있죠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는 왼쪽 팔 보통은 전환에다 혈관을 만들어요 근데 이 혈관을 만드는 거는 외과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제일 좋으면 혈관 사이즈 이런 거 봐서 전환에다 수술을 하시고 혈관이 안 좋으신 분은 상환으로 가죠 비우성팔이 혈관이 안 좋으면 우성팔이 하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여력이 되는 곳에 혈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해야지 니들을 꼽을 수 있어요 가느다란 모세혈관으로는 절대 투석할 수 없어요 이거 터져요 그래서 정맥혈관을 동맥하고 이렇게 딱 붙여줘요 동맥혈관에 있는 혈류가 정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마치 정맥이 동맥처럼 튼튼해집니다 고런 수술을 하거나 혈관이 너무 안 좋으면 아예 인조혈관 돼가지고 거기다 자주 니들을 삽입해도 부담이 안 되는 혈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투석을 하게 되죠 생각보다 준비도 까다롭고 내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주사 바늘 굉장히 좀 굵어가지고 니들 쇼크 이런 거 오시는 분들도 꽤 있겠어요? 있어요 한 분은 니들을 꼽기 전에 이렇게 얘기 불안이 있으면 기절을 하시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목소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안정제를 드시고 마취제를 발라요 그러면 조금 통증을 감소시켜 주거든요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 안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혈액 투석을 급성 신손상으로 인해서 잠깐 받는 환자들도 있어요 2, 3개월 받다가 중단되는 분들도 있지만 말기심부전이라고 신장의 기능이 다해서 투석을 하시게 된다 계속 투석을 하셔야 돼요 신장 투석은 신 대체 요법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을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나는 얘 하기 싫다 그러면 미식을 하시면 돼요 혈액 투석하는 게 전체 피를 싹 다 뺐다가 그렇죠 슬슬슬 빼서 걸러주고 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투석기를 보면 이렇게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를 통과하면서 전체 몸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해줘서 들어가고 투석 하시는 분은 소변이 안 나오잖아요 필터를 통과하면서 물도 빠지고 묘독도 빠지고 나쁜 물질을 그냥 필터로 싹 걸러준다 하지만 10% 우리 신장만큼 걸러주지 못해요 네 대장암 환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무서운 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다음 편에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물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달라요 저염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염식이에요 네 오버 3 는 자세계 아이 cruel 네 Philippines